오늘 하루도 잘 지냈어요? 정금씨! 정금씨는 무슨 얼어죽을! 죽 써서 개 주려고 그렇게 키운 것 같아요? 어디서 낯살이나 먹어가지고 영치없이 미친 눈처럼 볶아버려 사실 나 선 봤어요 너 정말 코딱지만큼이라도 안 떨린다 이거야? 야! 너 지금 뭐하는 거야? 난 남을 불쌍히 여기고 말고 할 여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 모든 게 나 혼자만의 착각이었다는 말씀인 거죠? 알았으면 그만 가보셔 난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바쁜 사람이니까